그동안... 고마웠어. 사망하셨습니다, 박가람 씨. 제발 선재만 살려주세요. 헤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해서... 서로 견딜 수 없어서... 헤어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드리죠. 단,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들으죠. 나중에 김선재 씨와 헤어지세요. 이별. 그거 아파봤자 한순간이야. 떠난 나는 빨리 있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죠. 김선재 씨, 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 옆엔 박가람 단 한 사람뿐이니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래요. 자기가 가람 씨 선택한 거라고. 왜 몰랐을까? 넌 이토록 날 사랑하고 있었는데. 돼지요. 그래지요.